이건 0점 만점의 0점이구만! 아니 안 온 거야? 야! 야 니네 뭐야 10점 만점의 0점들! 야 니네들은 무엇이 왜 다 있는 거야? 야 얘네는 좋은 옷들은 우리는 뭐야 이거? 뭐야 여기 레깅스 입었어! 야 니네들이 뭘 사는 거 아니야? 우린 왜? 야 우리 바지가 짧아가지고 이거 아니 요즘 퇴책을 하고 홈트 같은 걸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입고 있으면 또 집에서 운동하기도 편하고 이런 레깅스 운동복들이 대세입니다 어찌만 남자들도 이렇게 레깅스를 많이 입어 야 우린 왜 우리랑 같은 학생 아니야? 야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우린 뭐냐고 이게 야 이런 거 사오는 것도 신기하다 어디 가서 아무튼 니네 왜 우리를 체육관으로 부르는 거야? 우리랑 한 판 붙잡고? 우리랑 한 판 붙잡고? 자 점수를 잡고 가자! 이제 우리의 장점 발표할 때가 왔어 뭐야 나의 우리의 장점 반호! 뭘 해도 너희 7명보다 다 잘할 수 있다 와우 진짜 어떤 거라도 너희한테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장점이야 뭐든지 다 이길 수 있다 다! 다 이기지 다 농골 빼고 농골 빼고 자 농골 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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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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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야 사라 접시 좀 갖다 줘 뭐래 해석해야 해 뭐라고? 야 뭐 하냐는 거야 그래서 뭐로는 대결을 일단 할 거고 일단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대결로 해서 이 교실 차지하는 뭐야? 게임을 하자는 거죠 너네가 이기면 이제 아는 형님 대신에 아는 2PM 뭐 이런 식으로 우리 하여고 9시 하잖아 9시 우리 그럼 9PM 그냥 9PM 9PM 이럴 때는 오늘 3행시 공격을 가져야지 구동이가 번호 준비했다며 위안 붙더라구요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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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여있네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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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P 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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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빵! 박성빵! 엠블러스 불러! 엠블러스 불러! 엠블러스 불러! 엠블러스 불러! 얼굴이 많이 뺏어졌어, 얘나! 진짜? 우리 형! 자, 가자, 2PM! 가자! 가자! 자, 나는 가정하게 할게! 자, 주니까 하나, 둘, 셋! 9PM!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P! P가 난데요! MC 교체! MC 교체! 2PM 승리! 2PM 승리! 2PM 승리! 2PM 승리! 잠깐만! 야, 잠깐만! 밖에서 또 이거! MC를 교체하면 어떻게 MC는 안 돼! 뭔 소리야, 얘네를 교체해야지! 2PM! 여기 지면... 우리가 지면 동선배도 저쪽의 떡고선배한테 양보해야지! 떡고선배가 온다면 양보해야지! 그렇다면! 일단 재결은 아니야! 응원전을 한 번 펼쳐볼까? 2PM 먼저! 응원전! 자, 가자! 2PM의 응원전! 만나 보시죠!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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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운드 사자!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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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뭐야 뭐야! 투기! 자 그럼 우리는 안은형님만의 순수 자작곡으로 한번 응원 좀 해주세요 우리 안은형님의 순수 자작곡 주세요 와우! 가자! 가자, 가자. 너네 이 노래 들어봤어? 아니, 처음 들어보는데. 노래 너무 좋다. 와, 노래 너무 좋아. 이 와중에 경은이 발이... 못 따라가겠지? 못 따라가겠지? 우리 경은이 워킹데드 부산의 좀비들 다 가리킨 사람이야. 역시... 응원점에서는 확실히 국팀이 이루는 것 같아. 10점. 그렇다면 첫 번째 대결은 우리 아형 수호 씨가 진짜 잘하는 종목을 준비했어. 바로 물참참참! 물참참참은 팀에서 한 명씩 나와서 물초를 들고 번갈아가면서 참참참을 하면 되는데 팀원이 탈락하면 다음 사람이 나와서 계속 대결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모든 상대 팀원을 먼저 이기는 팀이 대결해서 승리를 하는 건데 지금 7명이고 6명이니까 한 명 더. 한 명은 한 바퀴 더. 한 명은? 참참참참! 참참참! 오!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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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이렇게? 승선을 승리엘로! 이게... 이 빨간색 총은 미간수면 미간이 파이고 얘는 인중수면 인중... 인중이 들어가. 어느 걸로 알고? 저는 정수리 없어요. 오케이. 정수리 없어요. 갈까? 아우 떨려지겠네 이거. 수근이 올 길이 가야겠다. 아르따라 국야! 총! 총! 와 크다 크다. 대학이 없어. 딱 써야 돼 바로. 가볼까? 자 준비! 이거 장난 아니다! 참참참! 아 미안하다. 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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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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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참참! 총! 시작!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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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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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했다고! 야! 아무렇게나 나는 무조건 피하니까!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야! 나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이쪽으로 갈 거야! 100% 바람! 시작! 야! 그만해! 한 방에 보내! 두람마다! 어때? 2단에 기다렸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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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짓말 해! 저짓말 얘기야! 저짓말 얘기야! 오우 놀래라! 이 긴장감은 결승전이야! 영화 찍냐? 안 돼! 참! 참! 아! 일로 와! 잘한다! 우리 파이팅! 바로 바로 가는 걸로! 참! 참! 오케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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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파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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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파이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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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쐈어! 쐈어! 아! 이 코드 대박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우린 잘하죠! 자! 준비! 참! 참! 헉! 아! 샵! 어! 참! 오 웨스터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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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눌러져서 나왔나 봐. 이 형 얼굴 화가 났어. 나 왜 맞은 거야? 빨리 빨리. 참! 오 웨스터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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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졌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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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명철에게 이겨도 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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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코드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좋아! 김유욱! 저 샷 좀 갔다 올게요. 김유욱 들어왔다! 유축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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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장전해! 총장전! 총장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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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먼저 하는 거지? 한 마리를 다 적혀줘. 눈 떠! 눈 떠!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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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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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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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리훈 스타트! 내 앞에 아성을 끌어지마. 오케이. 자, 형철이 공격. 시작! 끝내, 끝내, 끝내. 착! 착, 착, 착! 착, 착, 착! 오, 깜깜깜! 오, 깜깜깜! 오, 깜깜깜! 헐리훈 킹! 헐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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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천은 뭐 잘 나갔는데, 이거. 열정이야. 왜 이렇게 잘 나가, 이거? 우리 물을 좀 넣어야 돼, 물을. 야, 그래서 내가 수면을 하지 않았나? 잘했어. 자! 도왔어. 준비! 도왔어. 준비! 착, 착, 착! 오케이! 2, 3, 2, 3, 끝내! 참, 참, 참! 참, 참, 참! 와! 자, guilty! 개선иг아! 아, 이러고 진짜 못해. 나istaArde. 가자, 가자. 잔석이는 눈이 터서 총 따라간다 봐라 진짜 못해, 이거 참 참 참 참 참 참 참 야! 다음! 태균이! 캡틴 코리아 두 명 남았어 이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어 저 사람들도 뭐 잘한다 참 참 참! 가자! 태균이 형 제발 참 참 참! 이상민! 참 참 참! 오케이! 참 참 참! 오케이! 참 참 참! 왜 이렇게 세트도 맞아 안경이 세척해 주냐? 아니 안경이 세척해 주냐 아니 안경이 세척해 주냐 아, 아리 없었네 아, 아리 없었네 아, 겨울아 자, 드디어 태균이 형 마지막이야 자, 우리 두 명만 이기면 돼 우리 아직 네 명 남았어 그렇지! 오케이! 네 명 남았고 두 명 남았어 준비! 시작! 누가? 이쪽이! 참 참 참 참! 자, 참 참 참! 뭐야 뭐야! 아니, 빨리 했잖아! 뭘까 내가 쓰고 그랬다고. 참참참 됐지. 아니 경훈이. 아예 잡투도 못했어. 아무것도 못했어. 지금 도발이야. 오케이. 도발이야 도발. 이제부터 쌍권총 가는 거야. 준비. 시작. 참참참. 오래 걸린다. 하나, 둘, 셋. 참참참.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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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이제 마지막이야. 자, 이제 마지막. 세리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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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기려면. 세 명을 이기면 돼. 3명을 이기면 돼. 화이팅 해. 화이팅. 화이팅. 왜, 왜. 하나, 둘, 셋. 참참참참. 참참참. 참참참. 자, 이래서 우리 참참참은 국제인의 승인. 이번 대결은 밀가루 노래방 우리 집으로 가자. 다들 아영에서 즐겨하는 물놀이방은 알고 있을 거야. 알고 있지? 특별히 오늘은 더 뽀얀 2PM을 보고 싶은 마음에 밀가루 노래방으로 한번 바꿔봤어. 제한 시간 100초가 되면 밀가루 폭탄이 터질 거고. 우리 집 노래를 딱 들면 그 노래만 해도 연기를 부탁해. 이게 100초가 상당히 길더라고 생각보다. 노래를 이따 잘못 불러도. 노래도 잘 불러줘야 되고. 한 소절을 정확히 불러줘야 되고. 첫 번째 제시어 부탁합니다. 첫 번째 제시어는. 경훈이 쪽 예상해본다. 오늘 되겠습니다. 오늘. 오늘. 투데이. 오늘. 시작. 오늘부터 1일인 거야 우리. 2PM 노래입니다. 제목. 진짜? 닮은 노래야. 네? 넘겨 넘겨. 홍영이 시켰어야 할 거 아니야. 제목을 얘기해야지. 오늘 노래가 더 있어. 제목 좋아. 제목. 오늘부터 1일. 자. 맞나? 맞아. 자, 희철이. 오늘도 난 혼자라는 사실을. 잘해. 인정. 제목. 오늘도 난. 이건 아는 노래잖아. 그래도 제목도 안 하려. 제목 얘기하면 돼. 아는 노래. 자. 그러니까. 시가 끄지 맙시다.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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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가지마. 아. 임세윤의 오늘은 가지마. 임세윤의 오늘은 가지마. 임세윤의 오늘은 가지마. 한 소절 불렀으니까 됐고. 자. 제목 없이 가만. 자. 제목 없이 가만. 자. 제목 없이. 오늘 하루만 이렇게 살게. 뭔 노래야? 연수인 노래야. 그들 같은 밤이냐. 어? 안 했어. 오늘 안 했어. 오늘 하루 어땠나요? 괜찮았나요? 자. 온다 온다 온다. 주노 회상. 어? 투데이 들어갔지.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오늘. 투데이. 투데이. 투데이 뭐가 있지? 아니. 아직 안 됐어. 2데이로 해도 돼. 투데이. 트데이 이거를 해도 돼. 루이 1 smells요. 투데이. 1920 12시, 기념도 한다. 15시 homem자가 아단에 많은 도착 interacts. 그런데 다?! 이게... 사람들이 많았네. 나이스 윙크 와 너무 무섭다 나이스 윙크 와 너무 무섭다 이번 제시하면 안 들어야 돼 다시 되겠습니다 다시 다시 다시마 이런 건 안 되지 그건 안 돼 다시라는 우리가 뜻 어게인이 들어가야 되네 이거 내가 봤을 때 터진다 시작 시작 다시 사랑한단 말아 좋아 오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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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내게 다시 자 우영이 와 이렇게 하는 게 뭐라 진짜 천천히 한다 진짜 천천히 한다 자 되게 어려운 노래 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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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 머리에 어우 깜짝깁 어, 깜짝이야. 나도, 나도. 자 제시어는 거리입니다 거리 거리 어 너무 많다 준비 시작 자 내가 없는 거리 아 아 아 거리 없어 거리 스트릿 거리 하면 이게 생각이 안 나 맞아 맞아 왜 벌써 거리 거리 잠깐만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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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나의 연결 거리 너와 나의 연결 거리 fica 어 앞으로는 좋겠어! 너 resource! 당연히! eseete.... holders 정원 accu 정원 우리 잘못한 잠궈 정원 영원 한 번 한 번! 한 번 만들어볼게요! 시리 머리가 우선이라고 했었지 얼굴은 반장하네! 벌칙 당인데도 다정하다!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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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2PM만 3번 아웃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힘내주셔야죠! 너희들 진짜 큰일 났다니네 우리 그냥 한 번씩 다 맞자! 와 미치겠네! 좀 쉬운 물로 드릴게요! 너무 어려워하니까! 제시 형! 그대 되겠습니다! 그대! 너무 쉽다! 시작! 이 아름다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그대 빠바밤 오오오오! 범중형! 범중형! 자! 그대가 떠났어 자! 자! 누구로요? 어? 어?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대요! 그대요! 인정! 그렇지! 그대 내게 다시 인정 아까보다 어? 뭔데? 그대의 이름은 바람바람바라 좋아! 그대의 이름은 왔다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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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이야! 그대의 이름은 바람바람 날 울려놓고 가는 바람 자! 둘 다 준비했으면 너무 알차가 싫은걸 유도 되지 유도 되지 너무 맛있다 그녀면 너무 많이 살고 야 우리 더 줘 100점 더 해 자, 이제 작성 헬로 motivations 감사합니다 자, 이제 동말 맞으면 돼 2말 맞으면 돼 자 이제 다들 그러면 입착준으로 갈까? 택연 찬성? 택연 찬성만 맞히면 돼! 택연 호동! 택연 호동 가도 괜찮은데? 어찌되면 우리만 이렇게 바꿨어? 안 돼, 부풀어 줘, 잘못하면 자, 여러분! 이번엔 반대로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죄송한데 재밌나 봐요? 재밌나 봐, 재밌나 봐! 우리 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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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시어 드립니다! 제시어! 세상들이 있습니다, 세상! 뭘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 세상 사람 모두가 도화지 속에 그려진 인정!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세상이 영어로다 저도 영어로 We are the world 그렇지 이 쿵파를 그렇게 뺏어가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지 노래 2개의 구겨진 우리 애교서 3개 2개의 구겨진 힘! 오케이! 세상은 유호시교 오늘 저 하네! 오늘 저 하네! 사람 잘랑대로 살고 세상을 잘 필요한다고 세상을 잘 fui 아, 이그다. 아, 이그다. 아, 이그다. 막혔어, 막혔어. 아, 이그다. 아, 이그다. 아, 이그다. 아, 이그다. 태균이만 남았네. 아, 나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재밌었다. 그 말에 그것만이 됐지. 딱 그거를 하니까. 태균이가 맞아요, 끝나네. 태균이를 맞추려면 우리가 빨빨빨빨 돌아야 돼. 미안한데 내가 99초 끌게. 여러분, 마지막 게임은 이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오늘 전학생인데 태균이 한 번 적셔줘야 되니까. 태균이 한 번만 믿는다. 설계 잘해야 돼. 태균이 아니면 그 옆에 계신 분 한 번. 어머, 그래. 둘 중에 하나야. 가자. 자, 제시해 드립니다.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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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루. 지나도. 더. 헤어질까. 자, 형 안 좋아지지. 우리 노래. 오늘 하루만 이렇게 작게. 인정이지? 예. 나의 하루. 오. 아, 좋았어. 변곡 나온다. It's a new day. It's a new life.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부터 좀 길게 해야 돼.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인정!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끝난 거야. 행복하기 바로 시작! 하루 종일 미스인가? 운이야 운이야 하루 종일 몇 분 남았어? 미스인가? 운이야 운이야 하루 종일 할 생각 운이야 운이야 하루 종일 당한다! 당한다! 자! 하루만 오늘도 하루만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 하루 종일 오늘 하루 어땠나요 오늘 하루 어땠나요 이게 무슨 노래야? 모르지도 안 한 번 오케이, 이제 헤어진다. 하루 멀어져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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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ен 이렇게 되면 오늘은 구피엠의 승리! 자, 오늘 친구들 어땠는지 전화가 왔는데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우리 잘 챙겨줘서 우리를 너무 고마워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구피엠님 같아 맞아, 구피엠이었어 마지막에 너무 멋있었어 자, 다같이 나 오늘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또 우리가 MC자를 못 뺏어서 너무 아쉬워 아쉬워서 큰일 날 뻔했는데 꼭 뺏을 수 있도록 제도전화 할 기회를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는 형님 처음 나왔는데 되게 처음이야? 처음 나왔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 같아? 난 자주 나왔는데 나이스 너무 친근해서 너무 편했고 너무 즐거웠어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고 근데 빨리 끝내서 형들한테 빨리 다시 전대말로 했어 반말이 쉽지만 없단 말이야 그럼 반말이 편하다고 했던 준케인은 뭐가 돼 준케인은 아까 쉬는 시간에도 희철아 밥 먹었니? 연결해야지 계속 연결해야지 준케인은 연결해야지 잘할 영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거 다 영원님 맞춰 영원님 맞춰 영원님 맞춰 준케인은 인천이 꽁 뛰었어요 자, 투팬 불러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많이 또 배우고 가고 또 우리 영철이 미국 가서 화이팅! 영철이 오늘 마지막인데 어땠어? 영철이 오늘 마지막인데 어땠어? 인천 도랑 가자 일단 다음 주부터는 우리 헐리우드 가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영철 소강 한번 해 잘하고 와 형 잘하고 와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헐리우드 가서 잘하고 3주 이따 돌아올게 아, 아쉽다 공간다니까 정말 잘 봐 진짜 아쉬워하는 거 같잖아 3달 정도 진짜 우리 회수로도 금방 잘 책임해서 헐리우드가 경계가 막 오고 투팬은 예방해!